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3일 헬기 인양 과정에서 유실됐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도 계속 이뤄집니다. 오늘도 함선 21척과 항공기 6대, 잠수사 117명을 투입하고 독도 인근 5개 구간을 중점 탐색 구간으로 나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3,500톤급 해군 수상 구조함인 광양함을 오늘 오후부터 추가로 투입해 청해진함과 양양함 등 수중탐지 장비를 갖춘 선박 9척이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색당국은 독도 사고 현장에서 해경청장과 해수부, 해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색점검회의를 오늘 오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실종자 가족 6명도 동행했습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수습을 위한 범정부 차원 지원단을 대구에 만듭니다. 정부는 명확한 수색상황 전달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통로를 만들라는 실종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주민센터에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지원단은 행안부, 해경, 해군, 소방청을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이 합류합니다. 어제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 어느 곳에서도 책임감 있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며 항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권영국 변호사 등 지역 노동활동가 9명이 정의당에 입당한 데 이어 포항지역 전현직 노조활동가 200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에 대거 입당했습니다. 입당한 노조활동가들은 정의당은 노동이 중심인 정당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계약 저지를 비롯해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 문제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개혁에 앞장서 정의당의 총선 승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노동계의 집단 입당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경주와 경산 등 경북 전역으로 입당 바람을 확산시켜 총선 승리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는 경북이 135.2명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최하위로 조사됐고 서울은 300.8명, 대구는 23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당 의사수는 그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영덕구는 공공도서관과 소규모 체육관 등 정부의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돼 국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앞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된 영덕읍 행복청사, 영해면 예주 행복드림센터, 강구 건강활력센터, 영덕읍 미래인재양성 도서관입니다. 영덕구는 내년부터 3년간 연체적으로 자체 군비를 확보하고 기체도 발행해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를 전일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대회의는 경북교육청이 주 20시간 미만 시간제 노동자에게 전일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사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일제 교육공무원과의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8%, 교통비 4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강사와 교육복지사 등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13개 소수 직종은 아직 보충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시작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45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박미경 의원이 생활체육과 스포츠 동호인을 겨냥한 신개념 관광정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경제진흥원, 경북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시작으로 6개 상임위에서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25일부터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오는 8일까지 경주 하베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시아 원자력 위크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국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전 안전성 강화와 중대사고 관리 대책 등 13개 주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